밑에 잡고야 밑에 밑에? 밑에 구멍 뚫려줘야 돼 나 2위는 그냥 덮어도 상관없어 아! 네 거기는 이제 할 때 앞뒤로 날아가지고 앞쪽은 밝은데 뒤쪽은 어두우면 되는데 그런식으로 녹음을 한다던가 그냥 전신 다 덮어도 되긴 해 그냥 전신 다 덮어도 되긴 해 어차피 고려는 순수하니까 이게 제일 밝은 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칠할 때 어두운 색이니까 그 다음에 웨더링을 하거나 그럴 때 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약간 살짝 흰색이 더 들어간 느낌이야